네, 질의하겠습니다. 독립기념관장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구성할지는 독립기념관의 이사회가 결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종찬 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독립기념관 이사 자격으로 임추위 구성하는 회의에 참석을 하셨었죠? 네, 참석했습니다. 임추위에 누굴 추천한지는 전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인데 이사회 당일에 미리 준비된 임추위 위원 후보 목록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ppt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보시면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대상 11인이라는 목록이 있습니다. 위원들은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사회가 열리기도 전에 후보 목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을 보면 우리 회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십니다. 왜 목록이 만들어져 있느냐. 그런데 제기를 했음에도 잘못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미리 준비된 목록에서 임추위원이 정해진 게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임추위원들이 이거 어떻게 선정됐느냐고 물어보니까 장관이 선정한 임추위원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장관이 만든 목록이기도 하지만 우리 오영석 이사님께서도 사실은 보험부가 주재하는 회의에 70일 회나 참석을 하시고 보험부로부터 약 2천만 원이나 회의수당을 받은 특수관계라고 질문 안 했습니다. 라고 볼 수 있어서 이게 이런 관계가 있는 위원장과 우리 이사회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만든 목록으로 임추위 위원이 추천이 됐다는 부분에서 일단 문제 제기를 좀 드리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추위 위원 중에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이종찬 회장님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오영석 이사님, 당시 임추위원장님 고의로 뉴라이트가 아닌 위원들만 재척했다 해서 위계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되셨죠? 사실이 아닌 걸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예, 아니요로 대답하세요. 독립운동가 후손인 김진 광복회 부회장 심사 당시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심사위원을 기피하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회장님 오영석 당시 위원장한테 기피해피 신청하라고 말씀 들은 적 있으십니까? 네, 김진 부회장이 광복회 부회장이기 때문에 기피하는 게 좋겠다 해서 기피를 했고 또 한 사람은 김영명 교수인데 역시 기피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는 내가 잘 알지만 그 아들은 내가 잘 모른데 왜 기피를 해야 되느냐고 이 제기를 해서 그거는 기피를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영석 주의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당시에 재척과 관련된 규정이 있었습니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 규정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제가 그 규정은 보지는 못했고 네, PPT로 준비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시면 응시자와 친족관계, 근무 경험관계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죠. 보면 오영석 위원장은 본인께서는 김영석 관장이 당시 이사장으로 있었었던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산하에 대한민국사 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한 바 있죠. 25일간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근무를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근무 경험 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종찬 회장님한테만 얘기하고 본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이종찬 회장님께 심사에 빠지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허위어로 증언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저만 있었던 게 아니고 회장님만 계셨던 게 아니고 네, 보이시죠? 지금부터 증인들도 누군가가 독립기념관 직원 네, 알겠습니다. 대답 그만하십시오. 그리고 이종찬 회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임원추천위원 후보자들 평가하실 때 채점표 수기로 점수 체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으신가요? 네, 점수를 썼어요. 썼는데 사실은 맨 마지막에 이것이 공정치를 못하라고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점수 자체가 무효화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PPT를 봐주시면 왼쪽에 있는 평가표가 회장님이 주신 점수인데 회장님께서 원래 연필로 작성하셨다고 하셨죠? 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적혀있는 필체가 회장님의 필체가 맞으십니까? 네. 이게 맞으신가요? 제가 보면 일단 연필로 작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펜으로 되어 있고요. 네, 네. 그리고 필체 관련된 슬라이드로 보여주십시오. 왼쪽 거? 네, 왼쪽이 확대했습니다. 이종찬 위원님이 평가하신 평가표에 있는 숫자와 과거에 이종찬 회장님이 쓰셨던 문서의 필체 자체가 다릅니다. 1도 그렇고 2도 그렇고 날짜 기록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보시면 연필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평가표들은, 김영석 관장 대상 평가표들은 볼펜으로 더 쓴 흔적도 있어요. 정말 엉망입니다. 낮은 점수에서 높은 점수로 바뀐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이유 때문에 회장님께서 이 최종적인 점수표에 서명을 하기가 어렵다. 부정의 정황이 있기 때문에 서명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이게 그냥 처리가 됐습니다. 이게 만약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 만약에 신입사원을 뽑는 자리에서 그렇게 됐다면 이거 채용비리라고도 분명히 얘기할 수 있을 수준에서 이런 의구심이 많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분, 3분 더 쓰겠습니다. 제가 재보수, 그럼 2분 더 쓰겠습니다. 아니, 너무 끊으세요. 2분 더 드려. 지난번에 3분 주셨는데 뒤에 기다리는 사람, 앞분에 이렇게 맨 앞에 있는 분들은 시간 많이 쓰면 뒤에서 많이 기다려주세요. 일단은 익명처리된 동역기념관장 후보 면접 심사 평가 결과를 보시게 되면 이게 만약에 이종찬 회장이 재척이 동일하게 다 적용이 됐거나 둘 다 적용이 되지 않아서 참여를 했을 때를 가정한 겁니다. 이종찬 위원장이 재척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 4등과 5등을 했다는 사람들의 점수 중에 하나가 78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3순위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김영석 관장의 선임 과정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이 임명은 잘못된 거다라고 이 효력정지를 신청하고 무효 신청을 했는데 4등이고 5등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무효화된 게 있습니다. 그것 자체도 다시 검토가 돼야 된다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상 동역기념관장의 검토가 될 사람들이 바뀔 수 있었었다는 거고요. 이 절차에 보면 김영석 관장의 임명이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측에서 미리 준비한 임치위원 명단을 종용해서 추천 권한도 침해했고요. 그리고 재척의 기준에 있어서도 누군 재척되고 누군 재척되지 않았고요. 이거 점수도 더 씌워져 있고 분명히 연필로 적었는데 펜으로 되어 있고 글씨체마저 다릅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 해서 이거는 분명히 다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이종채 회장이 당시 요청을 했음에도 그냥 진행이 됐고요. 이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지금 보험부 장관님 이 내용 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처음 듣는 부분도 있죠. 국정감사라는 곳에서 법적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얘기가 나온 거니까 분명히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이 내용이 정말 뭔지 이거 밝혀내야 될 것 같고요. 이종채 회장님께서 혹시 답변하지 못하신 게 있으시면 지금 답변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용만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사실이 하나도 공정치 않아서 제가 이 국가의 공모제도를 완전히 문란시킨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는 사실이 아니고요. 공모제도라는 것은 말하자면 공정한 인사를 뽑으라는 얘기인데 이게 공정치도 않고 완전히 짜고 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사실은 제가 이렇게 사법 처리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수사를 좀 해달라고 제가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계에 의한 국가의 국가 제도에 문란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장관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답변해 주세요. 이거는 확실하게 좀 반대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관님 답변을 해주세요. 대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혹 제기하는 것이 제가 아는 것하고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는 임치위에서 이런 것들이 결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독립기념관에서 있는 DB 또 그다음에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보험부 위원들 그것까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임원추천위원장이신가요 오영섭 위원장이 오영섭 정인이 우리 강북회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할 부분이 있습니까 네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하세요. 조금 길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아니 짧게 하세요. 짧게 하세요. 정보축에서 핵심만 짧게 하세요. 미리 임원추천위원을 선정해서 제시했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 아닙니다. 제가 직접 5월 21일 날 독립기념관 이사회에 들어가서 임원이 추천되는 과정을 제가 직접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때 전임 정권에서 관장추천위원회 임원들이 몇 명이 들어갔냐 확인해 보니까 7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원도 그러면 똑같이 7명을 하자. 그래가지고 7명을 관장추천위원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7명이 누가 들어갈 것이냐 또 논의가 됐어요. 그래서 광복회장, 보험부 국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짧게 해주세요. 여성 치유가 또 한 명이 필요해서 여성 이사가 당연히 들어가게 됐어요. 나머지 한 명을 독립기관 이사들이 저보고 들어가라 그래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명은 인재풀에 있는 분들이 들어갔는데 그 인재풀은 전임 관장 때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들어가면 안 됐다고. 무슨 말씀입니다. 본인이 들어가지 말았어야죠. 아니죠. 그건 상관없는 겁니다. 독립기관 이사들이 저보고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자 하세요. 장관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 될 때 그런 식으로 7명이 다 이사회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임원추천위원회 7명이 결정된 겁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정부에서 미리 임원추천 대상자를 주었다든가 이런 건 전혀 있지 않을 것이죠. 알겠습니다. 확인됐습니다. 됐고. 장관님이 추가로 확인했습니까? 네. 지금 설명 들어왔는데 장관이 만든 목록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지금 당혹스러웠어요. 그래서 확인을 지금 요구했습니다. 네. 답변합니다. 여기에서 이사회 이사님들 일부가 여기 임치위원님으로 들어가셨고 독립기념관의 인재 DB에 있었던 분들 중에서 DB에서 몇 분이 임치위에 들어가셨고 국가보험부의 당연직 분들이 이사회에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이사회에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독립기념관 이사회에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공모의 심사위원은 제가 생각하는데 독립기념관의 임무에 맞는 건가 안 맞는가를 제가 심사를 하는데 디자인 전공 이런 사람들을 도대체 왜 심사위원에 넣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유영아 위원님이 신문하실 순서인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 오영섭 하실 겁니까? 누구로 하시겠죠? 저는 그